멋진 나무는 저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꽃내음 풀내음입니다. 이 범상치 않은 자태 좀 보세요. 아, 예쁘다.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 나무는 좀처럼 보기 힘든 나무에요. 더군다나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지난달 영상이에요. 이 나무를 발견하고 그 뒤로 세 번 찾아가서 촬영을 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뭇가지가 쳐져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나무 기둥을 보세요. 여기 보면 새로운 가지가 색깔이 달라요. 약간 회색에다가 녹색이 섞인 듯한 느낌이죠?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하늘을 향해서 자란 나무가지가 있고 땅을 향해서 자란 가지가 있어요. 땅을 향해 아래로 쳐진 가지들은 작년에 나온 가지들이에요. 이 가지들을 보면은 구불구불해요. 꼬불꼬불, 곱슬곱슬. 이 나무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은 곱슬나무, 파맛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정식 이름은 용버들이에요. 용버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버드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용버들. 용, 용용자.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이에요. 드래곤. 동양에서는 용을 신성시 하잖아요. 마치 하늘을 나는 용 같다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눈에 띄진 않지만 며칠 사이로 이 새싹들이 많이 자랐어요. 이제 연두빛이 약간씩 보여요. 이맘때가 참 예뻐 보여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요. 꼬물꼬물 귀여운 아기들도 그렇고 새싹들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용을 생각했다지만 저는 이 나무를 보면은 파맛머리가 생각나고 곱슬머리가 생각나고 꼬불꼬불한 라면도 생각나요. 작년에도 버드나무를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일반적인 버드리였고 커튼 마치 커튼이 커튼발 발이 이렇게 쳐진 것처럼 커튼 같았어요. 아 그것도 참 예뻤는데 올해는 용버들을 보네요. 이것도 아 좀 더 더 커지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커튼발처럼 보일까요? 꼬불꼬불해서 그냥 라면발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보세요. 어느새 노랗게 물든 것처럼 보여요. 꼬망울들이 노랗거든요.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더 예뻐 보여요. 한들한들 흔들리면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용버들 가지로 바구니를 만들었다고 해요. 용버들 나무는 암수 땅구루입니다. 은행나무도 보면은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잖아요. 어떤 은행나무는 가을 되면은 은행이 몽땅 떨어져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순나무이고 어쨌든 간에 이 나무도 암수가 땅구루입니다. 각각 달라요. 이 나무는 암나무일까요? 순나무일까요? 아, 자세히 보질 못하니까 알 수가 없네요. 궁금하다. 옛날에는 이 용버들로 이거를 민간요법으로 약재로 쓰였대요. 주로 치통 위에 쓰였다고 하네요. 이가 아플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용버들의 가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가지들보다 확실히 아래쪽에 있으니 햇볕을 덜 받아서 조금 전 영상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것 좀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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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예쁘다. 이 새싹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색깔도 너무 예뻐요. 봄은 봄이에요. 그렇죠? 꽃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예쁜 꽃은 아닌데 벌들에게는 좋은 밀원 식물이에요.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식물이니까요. 그 많은 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 이제는 벌도 구경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제비도 못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보고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 많던 제비들도, 벌들도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와, 멋지다. 이거 좀 보세요. 완전 그림이에요. 예쁘다. 한 폭의 스묵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수많은 가지들. 수량은 또 얼마나 됐을까요? 제법 됐을 것 같은데. 한 30년 됐으려나? 40년? 버드나무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장사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보통은 한 50년 정도 사는데요. 예외적으로 왕 버드나무는 500년 이상 삽니다. 지금 이대로도 참 아름답고 예쁜데 잎이 무성해지면 얼마나 멋지고 예쁠까요? 나무의 키가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